만성신부전 치료와 예방에 좋은 음식, 그리고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몸 다른 곳에도 해를 끼치지만 신장에 특히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가 왜 신장에 해가 되는가 하면 거기에는 신장 만성신부전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분이라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가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면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신장 만성신부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계성분이요. 그것 역시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안 들어있고 항산화성분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동맥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그것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만성신부전이 잘 생기고 또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 만성신부전이 잘 나왔습니다. 현미 채식을 하는 것은 백미를 먹지 말고 현미를 먹고 채소, 반찬을 먹고 또 간식은 과일만 먹는 것입니다. 만성신부전이 있을 때 현미를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현미를 먹어야 낫습니다. 왜 그렇게 겁을 내는가 하면 현미에는 칼륨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겁을 냅니다. 칼륨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심장마비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을 적게 섭취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칼륨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백미입니다. 그리고 채소도 아주 적게 먹는, 삶아서 물을 버리고 먹는 겁니다. 백미를 먹고 채소를 적게 먹으면 동맥경화증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칼륨 섭취는 적어서 우선은 좀 안심이 되지만 칼륨이 올라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만성신부전의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만성신부전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칼륨 수치는 조금 올라갈지 모르지만 조심하면서 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 만성신부전이 치료가 되고 그러면 칼륨 배서를 충분히 하게 돼서 몸에서 칼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조금 주의는 필요하지만 현미 채식을 하면 만성신부전에 아주 도움이 되는, 치료가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